아침 일찍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고 다 지금 눈을 닫게 놓고 있어요 여기는 향이랑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수에서 4시 30분 111번 버스를 타고 와서 여기 오니까 5시 30분이 됐어요 지금은 5시 30분이 좀 넘었어요 한쪽에는 옛날에는 건물이 크지 않더니만 요즘 또 오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아주 또 크게 해놨네요 지금 여기는 여수 돌산 향이랑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수에서 111번 타고 4시 30분에 오면 아무도 없고 조용할 때 감상할 수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영상을 잡아보네요 상당히 경사가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아직 새벽이라 상점 물건도 내놓지 않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갓김치야 그 놈이 아주 많이 나와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가면 향이랑 들어가는 입구 مت 이야기도 하고 펴 끄는 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F 하으흐흐흐 여기 와본 지도 상당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향이랑 돌아온 입구는 여기까지 찍고 표 파는 데서 다시 찍으려 합니다